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천연식품 중에 항당뇨병이 뛰어난 식품 3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식품들은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식품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혈당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약물로? 아니면 먹는 식품으로만?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하시나요? 이건 모두 혈당을 관리하기에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생활습관과 식습관 모두를 개선하는 것이 당뇨병 혈당관리의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잠을 잘 자려고 노력도 하고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혈당수치가 높다면 적절하게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드시는 음식에도 신경 써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항당뇨병에 어떤 식품들이 좋은지 알아보고 당뇨병에 도움이 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항당뇨병 천연식품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요주입니다. 요주하면 당뇨병에 좋다는 것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요주가 당뇨병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꼽자면 무엇일까요? 바로 요주 껍질 부분에 특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성분의 일종인 카란틴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혈당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이 카란틴을 식물인슐린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혈당 강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카란틴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카란틴은 최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생성하는 것을 돕기도 하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작용을 해서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여러분 요주하면 무슨 맛이 생각나시나요? 바로 쓴맛일 텐데요. 이 쓴맛 역시도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 쓴맛의 원인은 모모르 대신 화합물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역할을 해서 혈중 포도당을 처리하는 데 꼭 필요한 인슐린 수용체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주는 쓴맛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이 쓴맛 때문에 생으로 직접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 말린 요주를 끓여서 차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린 요주 5g을 물 1리터에 넣고 끓여 하루에 150ml 정도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주 씨앗 부분은 제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씨 부분에 코코로비타신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설사와 구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주 우유를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생요주 1g에서 5g을 씨를 제거하고 쓴맛을 더 줄여주기 위해서 약간의 소금을 넣은 차가운 물에 15분 정도 담가둡니다. 이렇게 하면 쓴맛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우유 200ml와 요주를 같이 갈아주면 요주 우유가 완성됩니다. 쓴맛이 싫은 분들은 익혀서 드셔도 좋은데요. 요주는 성질이 차고 쓴맛을 내는 채소지만 익히게 되면 성질이 평해지고 단맛을 내게 됩니다. 요주 섭취가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과량 섭취를 할 경우 간에 염증을 발생시켜 간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에 좋은 천연식품 두 번째는 돼지감자입니다. 뚱딴지라는 별명이 있는 돼지감자. 이 돼지감자는 여러 언론 매체에서 천연인슐린이라 불리면서 당뇨병에 큰 효과가 있는 작물로 소개돼 인기가 높아졌는데요. 어떤 성분 때문에 유명해졌을까요? 바로 수용성 섬유질인 이눌린이 돼지감자에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 돼지감자의 19% 곤조된 돼지감자의 경우 약 70%가 이 이눌린 성분인데요. 이처럼 돼지감자는 일반 감자와는 달리 탄수화물의 함량 중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는 소미질의 일종인 이눌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이눌린은 위액이나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수용성 섬유질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담즙산의 배설을 도와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의 영양 공급으로 사용되면서 유익한 균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이눌린도 좋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요. 평소 소화기능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복통이나 설사가 발생할 수 있고 신장합병증이 있는 당뇨인들은 감자만큼 많이 포함되어 있는 칼륨 때문에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돼지감자,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섭취 방법이 다양하지만 열을 가하면 이눌린이 잘 추출돼 많은 분들이 말린 돼지감자로 물을 끓여 차로 마십니다. 말린 돼지감자를 한 번 더 볶은 다음 1리터 물에 볶은 돼지감자 5조각을 넣고 끓여주면 완성됩니다. 당뇨에 좋은 세 번째 천연식품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한국인의 식단에서 가장 기본적인 채소 중 하나인데요. 서양에서도 많이 먹고 있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와 황화합물 등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케르세틴이 풍부해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 28가지의 채소와 9가지의 과일을 조사한 결과 대표적인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케르세틴의 양이 양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가들 역시도 당뇨병에 이 양파를 꾸준하게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양파는 천연 혈당 강화제로 불릴 정도로 인슐린 기능을 촉진시켜서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파와 당뇨병과의 관계를 조사한 여러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케르세틴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양파를 혈관 청소부라 말하는 것을 들으신 적 없나요? 이러한 효능도 양파의 케르세틴 때문인데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줘서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당뇨병 환자는 이 양파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혈당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익혀 드실 때는 4분의 1개 생으로 드실 때는 2분의 1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의 건강 영양소 케르세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건강한 지방, 특히 들기름과 같이 드신다면 기름진 피, 혈중 중성 지방을 제거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항당뇨병 효과가 뛰어난 천연식품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뛰어난 카란틴 성분이 풍부한 여주 수용성 섬유질인 이놀린이 풍부한 돼지감자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케르세틴이 풍부한 양파 이렇게 3가지의 천연식품들이 혈당관류와 당뇨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량 드시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식단에 포함시켜서 드셔야 합니다. 주위에서 이것 먹고 좋아졌다는 말만 믿고 맹목적으로 드시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가 모두 다르고 동반된 질환이라든지 사용하는 약물이 다르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고 싶은 식품이나 건강보조제가 있다면 나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 의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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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